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시작을 할게요. 사연을 만나기 전에 저희 상담소에 특별한 메일이 하나 도착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 다 하실 건데 예전에 KBSN 스포츠에서 야구 해설가로 활동했던 대니얼 김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저희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분 사연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여혈팬이자 야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대니얼 김입니다. 최근에 메이저리그 해설을 하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메이저리그 경영진 중에 주식 투자와 관련된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LA 다저스 사장이 애널리스트 출신이고요. 뉴욕 매치와 보스론 레드삭스의 구단주도 투자자 출신입니다. 모두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야구팀을 접수해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아쉽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3프로tv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메이저리그 프론트 출신답게 미국 야구계 얘기를 투자와 접목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머니볼? 머니볼이라는 영화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스토리하고 비슷한 건데.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거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도 보면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왜냐하면 스카우트 비용이 싸니까. 그런 선수를 잘 키워가지고 20승 투수 만들어서. 그럼 상한가 치는 거 아니에요? 남대의 경우도 꽤 있긴 것 같아요. 그건 뭐. 먹티. 진짜 이 똥손도 있죠. 똥손도. 어쨌든 이 대니얼 김 씨처럼 저희 프로를 즐겨 보시는 셀러분들도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상승장이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고민이 많다는 주식 초보자의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장이 좀 조정을 받아서 이 사연이 얼마나 가슴이 닿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제주소년이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삼프로티비를 즐겨보는 30세 여성입니다. 주린이인 저에게 삼프로티비는 어머니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저는 작년 3월에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엄청난 상승장 덕분에 1,8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약 3천만 원이 되었어요. 초보자 치고는 괜찮은 출발 같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상승장에서 매매 타이밍입니다. 최근 많은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 매수하기엔 너무 비싸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 기준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도 섣불리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고 우량주들이 찔끔 떨어질 때 조금씩 사모으고 있어요. 반대로 매도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어차피 상승장이라 계속 오를 텐데 왜 미리 팔지 싶어서 홀딩하게 되네요. 아마 상승장만 경험해 본 초보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투자 상황이 괜찮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금 통장에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비상금만 놔두고 여유 자금을 모두 주시게 넣고 있어요. 이른바 영끌 투자인데요. 하지만 전세금과 청약통장은 별도로 가지고 있고 빚을 내는 레버리지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일까요? 많이 드셨는데도 고민스러우시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네요. 영승환 부장께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누구나 이런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익이 났는데 사실 그것도 지키고 싶거든요. 만약에 또 급락장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벌었던 걸 다 손실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팔았는데 또 올라가는 거에 대한 공포감. 그러니까 사실은 매도 타이밍은 정말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전문가 분이나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여러분이 직접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셨으니까 당연히 확정하고 싶은 심리는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가지고 계신 종목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종목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현대차를 샀다고 가정을 하고 현대차를 샀던 목적이 예를 들면 제너시스가 잘 팔릴 것 같아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렇다면 제너시스 판매량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거 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네. 이러면 사실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대차 요즘에 보니까 갑자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갑자기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또 아니면 UAM이라고 항공기 사업까지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약간 미국형 기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약간 테슬라를 좀 약간 벤치마킹한 느낌도 드는데 그거를 보고 나 현대차의 미래가 좋아 보여서 매수를 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또 성과가 났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지금 훼손이 됐나요? 훼손됐는지 지금 몰라요. 그거는 몇 년 지나봐야 사실 알아요. 아니면 올해 말이나 빠르면 내년 초에 어떤 중간 결과들이 나오겠죠. 여기에 따른 M&A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까지는 훼손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따라서는 당연히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기준을 잡고 그런 아이디어가 해소 안 됐으면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냈던 거는 다 그런 원칙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증시가 좀 흔들리는 데서 내가 천만 원 본 게 당장 800만 원까지 까지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천만 원 수익금이라면 그중에 일부는 현금 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 아니에요. 10에서 20% 정도. 약간의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만 하셔야지 나는 불안한 심리에. 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깨서 내일 증시가 무너지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이거 다 깨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남는 것도 전혀 없고 본인의 기준도 흔들리고 내가 또 팔고 났는데 주가가 크게 올라갔을 때 엄청난 공포감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손해를 봤을 때 공포감도 있는데 팔고 났는데 급등했을 때 공포감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사연을 주신 분께서 좀 냉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훼손되지 않으면 가져가시되 일부만 좀 불안하면 줄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대 여성이시고요. 지금 직장이시고요. 투자 경력은 한 1년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 한참 일하실 때 아닌가 모르겠네요. 전화 괜찮으세요? 네. 재택이고 좀 근무해서요. 네. 그런데 주식 투자 잘하셨네요.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능력이 아니라서 운이다 보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운이다? 네. 글쎄 운으로 이렇게 하시네. 아마 우리 염승환 부장께서 사연 읽고 방송 보시면 좋은 조언을 이미 좀 주셨는데 염승환 부장도 나와 계시고 또 윤대현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또 제주소년도 계시고 또 소소상점 가수분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어떤 거라도 좋아해요. 그냥 전화 연결됐으니까 혹시 고민 상담하실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창 부동산 영끌에서 산다 이러는데 저는 영끌에서 살 것도 없고 그런데 주식이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확 떨어지다 보니까 예금, 어차피 예금 금리도 낮은데 예금에 묻어두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나.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게 들어갔거든요. 10년 묵히지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결과가 좋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도 있기는 했어요. 잘 모르는 ETF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도 됐다가 인버스도 사봤다가 이랬는데 그랬다가는 조금조금씩 기준을 잡아 나가면서 밀고 나갔는데 지금 너무 특히나 이론을 들어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빼려고 하면 늦은 거 아닌가? 그냥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은 또 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마음에 결정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러시군요. 뭐 염순환 부장께서 또 굉장히 좋은 조언으로 주셨는데 우리 윤 교수님께 제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용기를 탁 냈는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게 내 실력 맞나 이거? 이거 진짜 꿈이야? 이럴 수도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스스로가 불안한. 이걸 정말 좀 더 길게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거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운도 실력이죠. 겁나 부럽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주식 잘 모르지만 방송하면서 느끼니까 사실은 그냥 주식에 든 돈은 보통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연들 보니까 더 오르지 않을까? 또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제가 한 투자 전문가의 심리 에세이 내용을 읽었는데 뻔한데 저한테 제 마음이 툭 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여러 이유 중에 자유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자유가 아니라 좀 위기 상황이 흔들려도 갑자기 주식에 든 돈을 빼지 않을 자유 내지는 한 3개월 정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측면에서 그 사람은 거꾸로 좀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이야기하던데요. 그런 의미에서 잘 모르겠지만 전세금 청약통장 다 잘하고 계신데 최소한의 생활비와 비상금만 두시고 이렇게 늦는 게 저는 마음 전문가여서 이게 혹시 좀 불안감을 올리면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게 미래의 입장에서 꼭 중요한 거긴 한데 불안이 높아지면 제일 문제가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좀 행복이 덜 느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실 분도 아니고 차라리 난 이게 운이 아니라 내 실력이야 이러면 더 걱정이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으시니까 큰 사고는 없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1월 정도는 매일 파티하셔도 좋을 만큼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좀 즐길 수 있게 잘은 모르지만 미래 계획도 내 불안한 마음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조금 현금 보유량을 늘리시라는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 역사의 처음으로 희한한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보리님 오늘 이제 우리의 녹화 기준으로 보면 네 18일이잖아요. 네 오늘까지도 괜찮으세요? 오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1월에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런 운 아니라니까 이분 실력이야 실력 그래서 근데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덮어놓고 왜냐하면 지금 아마 평가 금액이 제가 3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3천만 원보다 이제 내려가 있어요. 좀 내려갔겠죠. 네. 근데 어차피 내가 손해는 아니니까 예금보다 더 벌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지 하면서 자기 주문을 계속 걸고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이게 한번 딱 최고점을 찍은 걸 보고 나니까 왠지 어? 내게 아닌데도 이거 원래 내 돈? 아 거기서부터 내 돈이라고 생각되죠? 네. 그런 기분이 막 들다 보니까 스스로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도 의견이 다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참고를 하려고는 해도 또 제가 기준이 없다 보니 어려웠는데 근데 오늘 막 제가 방송 나오면 염승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참고를 할 거고 또 방금 교수님께서도 너무 따뜻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어디 주변에 사실 투자 관련해서 여쭤볼 때가 잘 없거든요. 아무래도 뭐 주변에 뭐 30대 초반이라고 해서 다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것도 운 좋게 연결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오래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불안하시면요. 이 행운이 계속될까? 좀 불안하시면 행운의 길이는 길게 만드시고 행운의 양은 폭은 조금 적게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분할 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조금만 팔아보는 거죠. 그러면 자 빠졌어요. 그러면 아 이런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 다 갖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 어제 좀 팔았으니까. 그런데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반 이상 있는데 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그 찾아온 행운을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항상 주식 처음 하는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너무 처음에 홈런 치려고 그러지 말라고. 처음에는 내야 안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딩 태클 해가지고 간신히 살고 이런 게 오히려 경기의 룰을 잘 알게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지금 보면 자산을 거의 주식에만 갖고 계시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대원 교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저랑 그냥 축하주 하시던 척. 그냥 편하게 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편하게 만나는 건 괜찮은데 접수하고 오세요.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좀 해보게 되네요. 염승환 부장도 인사 한 번 하시죠. 조언은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보리님께서 지금 하시는 고민은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에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 지극히 정상이고 다만 거기서 이런 앞으로 주식 투자를 이것만 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 평생 하실 거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 숱하게 다가와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앞으로 좀 명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 내가 샀던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10%만 먹으려고 샀어요.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난 삼성은자 10% 먹을 것 같아서 샀다. 그럼 10% 먹었으면 파는 게 맞아요. 그게 본인의 아이디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삼성은자의 앞으로의 반도체 누가 그러더라. 어떤 애널리스트가 슈퍼사이클이 내년에 온대. 그래서 여기서 최소 한 10만 원 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관점으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샀다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내가 매수의 이유잖아요. 그럼 슈퍼사이클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진짜로 가는지. 한번 10만 원 가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라는 거는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분명히 언젠간 후회는 안 할 수는 없어요. 팔고 나서 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 이거 아니고도 또 앞으로도 주식 매수할 종목은 엄청나게 많고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내 원칙에 맞게 그냥 내가 했다. 내가 아이디어가 이래서 이랬는데 이게 이제 끝난 것 같아서 팔았다. 그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해야 하지 마시고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프로 TV에서도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공부 계속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초심자의 행운은 사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리님께서 종목을 수익률 많이 나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내가 얼마나 스터디가 돼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열 종목 들어갔는데 여덟 개밖에 안 돼. 여덟 개도 그러니까 두 개만 스터디가 돼 있고 나머지 다 운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시간 되실 때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들 스터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자 이제 윤 교수님도 조언 주셨고 저도 조금 도움되는 말씀 드렸고 또 연 부장님께서도 드렸는데 저희가 그냥 보내실 수가 없죠.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 보리님을 위해서 한 곡 선사에 선물해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좋은 투자 하시고요. 그리고 컨디션도 좋게 유지하시면서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들려 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이번에 들려 드릴 곡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는 곡인데요. 그거 유명한 노래잖아요. 네. 이제 산브로 TV에서 좋은 주식들 소개도 받으시고 많이 배우셔서 아 좋은 주식 있으면 소개시켜줘.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들려 드릴게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 눈물처럼 때로 눈물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해도 연습은 있는 것기에 아주 조그만 일해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고 사람 품에 안긴 채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만남 그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겐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고 온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겨울이라 날씨가 추웠을까 팔짱 끼는 연인들의 모습에 나의 눈이 왜 시려울까 한땐 나도 저런 때 있었다며 새로운 사람이 그리운 걸까 옛사람이 그리워진 걸까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연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고민 상담이 아니고요. 일종의 당부의 글인데 본인이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번 마지막 사연은 소소상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50대 남성 이동훈 님의 사연입니다. 주식 투자를 7년 정도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투자 성공으로 큰 돈이 생기면 흥분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짜증나는 회사를 때려치고 전업 투자자가 되볼까? 상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실제로 옮겼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주식 지장은 절대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 수입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급등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변동이 심한 만큼 하루 종일 긴장하며 쳐다봐야 하고요. 건강을 엄청나게 해치더군요. 따라서 잘 모르는 테마주와 급등주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사면 팔아야 할 시점을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실력을 쌓아서 자신의 소신으로 투자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쓰면 안 됩니다. 저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다가 코로나 폭락장을 맞아서 타격이 심했습니다. 결국 보유 종목을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했는데요. 그때 팔았던 주식이 이후 5배나 뛰더군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의 돈으로 투자한 제 잘못이죠. 이러한 실수 때문에 저는 지금 주식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자금이 적어서 좋은 주식이 보여도 살 수가 없는 거죠. 3프로 TV를 보며 열심히 공부한 뒤 재조전하려 합니다. 그럼 3프로 TV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화자 예전에 건배할 때 지화자라고 많이 썼잖아요. 무슨 뜻이 없죠? 지화자가 지화자 좋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야 근데 이건 진짜 뼈 때리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가지를 여기다 넣으셨어요. 직장 거만두고 전업투자 하시고 그죠? 거기다가 전업투자 하면서도 테마주 뭐 대출 와 정말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복구가 될 수 있는데 직장을 고맙는 거는 네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전업투자도 사실 이제 좀 준비된 상태에서 하시려면 오히려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일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제 어쨌든 뭐 장 분위기든 어쩌든 간에 잘 편승이 돼가지고 수익이 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투자하면 좀 사실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마치 내 실력 같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사실 믿어요. 다 누구나 그래요.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 전업 가자. 전업 가면 이 내가 굳이 이 여기서 이제 시간 쪼개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거라는 환상을 더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이분도 경험하셨지만 결국에 전업투자가 되고 나서는 결과 지금 더 안 좋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자금도 충분히 여유자금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나는 진짜 어느 정도 좀 내가 전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경험도 분명히 쌓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냥 조그만 그런 행운 때문에 전업으로 옮기신 분들은 저도 역시 좀 말리고 싶고 특히 오히려 직장인 분들은 저는 주식 투자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충분히 자기가 공부할 수 있고 요즘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해소됐잖아요. 그렇죠. 3프로 TV만 해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는 공부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단기 변동성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많이 버신 분들은 어쨌든 부동산 대부분 장기로 많이 하시잖아요. 어차피 거주 목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부동산 시세가 올라서 부자가 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게 매일매일 보면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워서 하루에도 수백 번 판단이 왔다 갔다 해요.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런데 결국에 전업 투자 말고 직장인 분들은 그런 걸 안 보거든요. 이제 바쁘다 보면 시세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내가 좋은 종목을 들어갔는데 안 봐서 크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열심히 본다고 그거에 비례해서 주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거랑은 사실 전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안 보는 분들이 그렇게 좀 핑계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방송하고 나왔더니 많이 빠져있는가 방송만 안 했어도 내가 이거 팔았을 텐데 그런데 안 했을 때도 안 팔어.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분 지금 첫 번째 의견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진짜 수입은 놓지 마시고 직장생활 변행하시면서 정말 뭐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할 그런 게 아니라면 전업은 안 하시는 걸 저도 권유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거 저도 진짜 격과하게 공감하는데 진짜 저도 급등주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급등주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게 없어요. 김 프로님이 제일 잘하시는 말이 성동격서라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요즘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요란한 데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요란한 어쨌든 이쪽을 요란하게 하고 좀 빈 곳간을 터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성동격서잖아요. 한마디로 요란한 데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미리 더 이상 남들이 관심 없는 거를 미리 가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야 남들이 이제 뭐 1% 먹을 거를 나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아는 종목 누구나 이미 시세가 난 종목 거기는 이미 늦어요. 나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급등주보다는 저도 이걸 항상 권유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뭐 만약에 화랑장이라고 쳤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뭐 A, B, C라는 테마에 지금 다 몰려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D, C, E, F라는 이쪽 테마는요. 만약에 그냥 죽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기업들은 더 이상 빠질 놈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쪽에서 먼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쪽에서 앞으로 좋아질 게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럼 그중에 D하고 F가 결정이 됐어요. 하반경직성 확보됐으니까 그럼 미리 자리 깔고 앉아서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은 저쪽이 요란했던 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다 이쪽이 또 요란해지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남들이 10% 먹을 걸 나는 2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시장이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1년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조선주가 대부분 그랬거든요. 조선주가 현대비포조선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한 달 만에 80%가 올라가 버렸어요. 조선주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올해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두 번째 급동주 피하는 게 좋다. 역으로 소외주 위해서 한번 내가 공부를 해서 기회를 찾아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냥 진리죠. 왜냐면 그러면 특히 급락장일수록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종목을 사면 조금만 빠지면 진짜 멘탈이 흔들려요. 이거 팔아야 되나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 종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빠지면 역으로 생각해요. 아 이거 더 기회가 되겠는데 그런 이제 전략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멘탈적인 측면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급락장에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 자체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이분께서 좀 정말 자기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진짜 이분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 또 앞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뼈때리는 어쨌든 이제 그 말씀이신데 정말 저는 좋은 말씀 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새기셔서 투자를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직장을 고만두는 것 이라는 게 굉장히 좀 사실은 심각한 결정이잖아요. 심각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때려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보면 네. 실제로 짜증나는 회사를 때려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전략적으로 나 이 직장은 나한테 안 맞아 더 좋은 직장을 구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인생 행로에 변경이 있다거나 그러면 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는데 욱 욱 욱 그럴 때가 있고 하자마자 어우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좀 선생님 소장님은 정신과 의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짜증난다는 단어가 짜증난다. 딱 느낌이 왔는데요. 일단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 모든 회사는 짜증난다. 짜증이 안 나면 회사가 아니다. 이런 격한 말씀까지 드리고 병원도 우리가 병원도 병원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 고민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통계 내기는 어렵지만 평생 존경하고 내 인생에 도움도 되는 직장 상사는 평균 1회 정도 두 번 만나시면 대박 제로도 많다. 왜냐하면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회사 그만두는 고민으로 내지는 사표 써들고 저한테 오시는 제 클라이언트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중요한 결정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저는 일단 말리고 보는 게 저희 용어로는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음이 지치면 현재가 더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여서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체크할 때 드리는 질문이 이제 어디로 떠나시고 싶으시냐. 이 질문에 제주도요. 속초요. It's okay. 구체적이니까. 근데 지구를 떠나겠다. 이러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네. 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저기가 좋아서 회사든 저 사람이 좋아서 구체적으로 뭔가 기획도 하고 그런 의미의 도전은 정말 와인 아신데 그게 아니라 너무 여기가 싫어서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 대표적인 이직, 퇴직 같은 거는 일단 좀 유보하시고 혹시 내 마음 지치지는 않았는지 재충전하고 네. 뭐 그거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사표 안 내보셨잖아요. 저는 뭐 뭐 하나 터지면 오늘에도 문자 그간 고마웠다. 고맙만나자. 저에게도 누군가 있겠죠? 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 간절하네요. 지금 말씀 말씀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네. 구원 찾고 다른 것 같아요. 저는 2005년도에 비교적 뭐 조금 빨리 승진해가지고 그때 제가 2005년도니까 서른아홉 서른아홉 네. 서른아홉에 뭐 금융회사의 이사였거든요. 아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조직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또 막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월급 대우 뭐 여러가지 부대 조건 이런게 너무 큰 거니까 계속 이걸 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했어 그러고 사표를 내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여행을 갔어요. 동남아시아 어디 이제 친구 세 명이서 여행을 가서 한 일주일 살았는데 와 거기서도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심사숙고 해야 될 일 중에 결혼을 제외하면 직장을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네. 좀 인생사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부장님께서 그러니까 급등주도 전 지금 소외주에 꽂혔는데요. 찾아볼까 하는데 확 들어가기 전에 조금 뭐 몇 개씩도 사보면서 리서치를 해라. 네. 이런 걸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인생 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결정할 때 세컨 프로젝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확 바꿔버리지 말고 다니던 거 다니면서 좀 배워도 보고 네. 실제로 좀 참가도 해봐서 이게 진짜 이 급등 직업이 나랑 맞는지 오히려 나는 남들 신경 안 쓰는 소외 직업이 더 맞는 게 또 뜰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요즘 요즘 굉장히 좋은 기업 다니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맞아요. 평생 직장 개념 없다. 모두 주식한다. 그리고 막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연기를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좋은데 그때 이제 좀 그렇게 세컨 프로젝트 근데 3프로 TV가 전업 투자자를 너무 양산하는 거 아니야. 3프로 TV 보면 다 알 수 있어. 연 부장이 전업 투자자 한 200명 양산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3프로 TV 그래도 3명의 진행자 중에 제일 고참이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절대 뭐 절대라는 용어는 그렇지만 어쨌든 가급적 전업을 하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는 일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허허벌판에 나섰을 때 물론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우리 출연자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만 여기에 오시는 겁니다. 저희 빌딩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있는 사무실 이 스튜디오 공간이 여의도에서 유명한 전업 투자자들이 많이 오피스로 쓰고 있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그래도 좀 비싼 그렇죠. 그래도 비교적 큰 자산을 운용하는 전업 투자자들이 이 건물에 많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2019년 가을에도 한번 폭락장이 한번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2019년 10월경에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그런데 딱 타는데 두 분의 남성이 있었어요. 한 40대 한 분은 30대 그런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뭐 그날 표정이 좋을 일은 없어요. 주식이 엄청 빠진 날이에요. 한 4, 5% 빠진 날인데 그런데 그 젊은 친구가 그 선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쭉 오른쪽 내리면서 형 잊어버리자. 우리 좋은 거 많이 사고 좋은 거 많이 먹어봤잖아. 좋은 차 타봤잖아. 다 잊어버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선배의 얼굴을 제가 봤거든요. 안 잊혀진 그날 그게 이제 전업투자를 하시다가 아마 신용 반대매매가 나간 날인 것 같아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이제 증권회사에서 더 이상 못 버틸면 팔아버리거든요.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다. 와 그 엘리베이터에 세 명이 진짜 막막한 그걸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있었는데 지하주차장까지 가는데 야 그래서 이거 참 주식이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직장마저 없으면 과연 어떠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께도 꼭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처절한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이걸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직장을 욱하는 마음에서 그만두시고 그만두시는 구실로써의 투자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 상담소 3% 상담소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소수상점도 그러시고 제주소년도 그러고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주식을 이제 지금 하진 않고 아 이제 해볼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진이도 계속 저한테 말을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오기 전에 아 오늘 엄청 공부 많이 가야겠다 그리고 저희 친형도 주식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아 많이 내가 또 조언을 해줘야겠다 배워서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사실 처음 듣는 용어 되게 많았어요. 급등주 뭐 또 소외적 이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약간 외국어 같았어요. 못 알아듣는 것들 그걸 외국어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제가 부럽습니다. 얼마나 순수할까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서 오늘 되게 엄청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 작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두 번째 사연분이랑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염승환 차장님 말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그거를 확신을 가지면 덜 불안하고 다 불안하니까 계속 공부하면서 나의 아이디어를 믿고 책임지다 이렇게 오늘 또 배워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방송 함께 하면서 되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저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회사에 소속 뮤지션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전원 뮤지션으로 이렇게 살다가 한 30대 넘어가면서부터 레이브를 만들고 음반 제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연자분처럼 그냥 난 이제 다 때려치고 이거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저도 기타 들고 와서 노래하고 또 이 친구들에게도 배팅을 걸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로 교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이제 세 번째 시간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네. 사실 굉장히 희한한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즐겁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좋은 반응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뭐 제가 감사한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순서를 꽉 채워주셨던 염블리 염부장님. 네. 저도 좀 약간 좀 더 유머있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성격이 예전에 김 프로님도 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식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약간 칼 같아요. 바로 하죠. 네. 그래서 상담할 때도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많은 분들이 뭐 뼈 있는 얘기도 해 주시고 다 경험담을 얘기해 주신 건데 이게 다 맞아요. 사실 뭐 틀린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아직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만약에 하게 되시면 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되는 거니까 그런 또 경험을 여러분들이 너무 뭐 이게 잘못됐다. 나는 손실부터 본다. 이런 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뭐 전업 투자 얘기도 좀 하시고 고민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하면 주식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어쨌든 갑자기 지난 작년 8월에 여기 나와가지고 아까 이제 김 프로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아직 실감 않는데 제가 어쨌든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좀 이제 주변에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뭐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가 한 15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상담 위주로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방송도 조금씩은 곁들여서 했던 건데 그게 저는 어차피 계속 하던 일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여기 3프로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반응이 되게 좋을 줄은 저는 몰랐지만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좋아지면서 저도 인지도도 올라가고 책까지 내게 될 정도로 저도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뭔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일을 하면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회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제가 잘 포착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보세요. 진짜. 저도 사실은 이거 작년까지만 그러니까 재작년 2019년도에 되게 장애 안 줬거든요. 저도 증권사 그만둘까? 정말 많이 고민돼요. 그러셨어요. 진짜로요.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개인 투자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거래대금도 완전히 죽어 있었고 대부분 증권사에서 아이비만 인정해주고 저희 같은 브로커리지나 이런 쪽은 좀 많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또 격세지감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끝까지 한 번 하시는 일 좀 꾸준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가시는 일이 꽃길이든 또 그 길이 거친 가시밭길이든 저희 3프로 상담소가 여러분들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네 번째 상담소 열 때까지 여러분 편안히 계시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